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애기가 생긴 카메라 우먼! 애기야 뭐하는거니? 풀장에서 낚시하니? 풀장엔 물고기 없어! 뭐가 있다는거야? 아무것도 안보이는걸? 엄마가 약속할게! 일 마치고 와서 낚시하러 가자! 그래 수영장에서 계속 연습하렴! 그럼 바다가서 잘할 수 있을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재밌게 즐겨! 어? 썩 물러나지 못해? 준비! 발사! 흐흑! 오늘도 해피엔딩이라구! 주라기 공원에 갇힌 TV맨! 여긴 어디지? 우린 공룡의 세계로 왔어! 어.. 뭐 때문에 온거야? 나의 요리책을 보라구! 괴물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 공룡알이 들어가야된다구! 공룡알이 케이크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기! 공룡알이anner! 알았어 알았어.. 젠장! 젠장... 스키비디 툴레? 설마 우릴 죽이진 않겠지?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데? 우린 모든 걸 잃었고 스키비디 툴레의 노예가 되었어! 맞아, 우린 세상을 잃었지! 맞아, 우린 지금 전쟁에서 진 거라고... 스키비디! 스키스키비디디 스키스키비디디 스키비디디디 스키스... 뭔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 쉽지... 무슨 계획 같은 거 없어? 나의 공주여! 일어나라! 어? 아우 공주님 고마워요! 이거 드세요? 뭐야? 농담이야, 농담! 자, 이제 돌아가자! 타이탄 스피커맨의 슬픈 이야기... 수아 퓨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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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릉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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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바꿔가지고 노는 거 어때? 푸릉푸릉푸릉 푸릉푸릉푸릉 푸릉푸릉푸릉푸릉 그래 이 곰으로 달래주자 동생아 짜잔 오빠 고마워 잠깐만 안돼 오빠 어디가 저리가 오빠 참 좋은 오빠였지 어? 시네맨과 타카맨이 싸우잖아 어? 우리 오빠야 출동 오빠야 나야 너 그래 기생충을 없애야 해 에잇 잡았다 이 녀석 너 때문에 오빠가 집을 나갔잖아 에잇 고마워 몬스터가 된 타이탄 카메라맨 미스터 카메라맨 지금 세상은 아주 위험하다네 노반이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가 강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줘 모두 파괴해버려 변신 변신 잡았다 던져버려 원 투 펀치 에잇 너도 한방 먹어 잘 쳐박아버리기 뚜쉬 백스핀 다들 도망가는구만 어? 어허 감히 나를 건드려 원 펀치 어? 문을 닫아 잡았다! 4 rise 몬스터가 된.. 타이탄 스피커맨~! 하아.. 흔.. black 흑 죽었잖아! 오.. 타이탄 스피커맨! 으.. 안돼! 탓스맨이 당했다... 옴라이.. 옴라이 자 빨리 장착시켜!! 어? 타스맨이 몬스터보 됐잖아! 밟아! 당겨! 받아라! 뚜쉬! 타스맨이 몬스터보 되니까 더 쎄라! 가만있어! 옥조로기! 와 이겼다! 안돼! 잘했지? 타스맨이 코보우! 자 이제 진격하자! 뛰어뛰어! 빵야! 빵야! 뚜쉬! 우와 나이스! 박사 돌랜! 뭐야? 펀치! 물내려! 으아악! 전쟁은 끝났습니다! 토일렛들이 모두 항복했는데요! 얌전히 있어! 이 모두가 몬스터가 된 타스맨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따봉! 전쟁이 끝났다구? 유치한 영상 좀 그만 보지 못하겠어? 지가! 부숫等 부숫네 헛! 으이! 엉! 우리의 영웅이에요 이 상을 받아주세요 난 상같은건 필요없네 난 단지 내가 해야되는 일을 할 뿐이야 그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자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꿀잼이너베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띠